지금 다주택자들은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 3년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집값 올라갈 것 같으면 네가 사 이런 얘기하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거랑 30%씩 올라가는 거는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다주택자들은 약간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여도 집을 팝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있는 거가 큰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1년에 2, 30%가 올라도 실기 별로 없는데 이거 요즘에 수리비도 늘어났기 때문에 수리해주고 이거저거 비용이 많이 늘어났어요 유지 비용도 많이 늘어났는데 세금도 중가도 되고 불안불안한 요소가 많아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랑 무주택자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가 살아 이거는 말이 안 맞아 그러면 반대로 다주택자들이 지금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 판에 이 판에 실거주자들 아니면 무주택, 1주택자 정도들만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지역마다는 다르지만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곳들은 실거주자들만으로도 지금 이 정도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다주택자 규제나 이런 것들이 풀린다면 풀린다면 분명히 여기서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나겠죠 지금은 철저하게 실거주 수요들만으로 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과거처럼 급등장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많이 규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금리도 아직 높기 때문에 올라가도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고 과거처럼 급등이 오기에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른다는 거예요? 안 오른다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애매합니다 오르긴 오른 지역들이 있는데 속도가 아주 높진 않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들어가려고 하는 데들은 기본적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과열된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을 한다는 분들은 세금을 낼 각오를 하고 사는 거예요 취득세도 그렇지만 사실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면 양도세가 큽니다 1억을 벌어도 양도세로 내고 나면 남는 게 내가 버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취득세,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를 다 내고 남은 돈 세후소득을 항상 따지는데 이걸 생각할 때 양도세가 가장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 양도세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자 아니면 일시적 2주택자나 되는 거지 3주택, 4주택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 올라가는 거에서 더 올라가기를 바라고 사지는 않아요 대부분 확 빠진 거 있죠 엄청 빠져가지고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실제 가치가 예를 들어 2억인데 한 1억 5천, 1억까지 내려갔다라고 추정되는 확실한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지금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물건이니까 시세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가치 대비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은 그런 것들을 사실 더 좋아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하우스푸어라고 불렸던 서울 아파트 있죠 이 서울 아파트가 2013년, 2014년 엄청 바닥을 기고 있을 때 그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삽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안 샀어요 그때 미분양 나고 막 그럴 때인데 다주택자들이 가서 사요 왜? 많이 빠져 있으니까 상황이 막 되게 안 좋으니까 이런 거를 삽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사서 올라서 팔아도 양도세를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진 거를 사려고 하죠 그러면 이 다주택자들이 지금 막 상승세로 다시 전환된 서울 아파트 막 20억, 30억 하는 거를 사러 갈까? 풀어줘도 그거 잘 쉽지 않습니다 그거 잘 못 사요 왜냐하면 양도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다주택자를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로 가기보다는 지금 많이 빠져 있고 지금 뭔가 좀 상황이 안 좋은 곳들인데 상황이 안전될 것 같은 그런 데들로 가려고 하죠 근데 지금 정부 정책은 어때요? 그 올라가고 있는 거를 사는 거는 허용해줘요 그러니까 1주택, 무주택은 최대한 봐줍니다 근데 막 빠지고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무주택 1주택자가 사줘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절대 안 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주택자들이 사줘야 되는 건데 원래라면은 다주택자들을 풀어줍니다 보통 이 정도 상황이 오면 풀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막 아수라장이 돼 있는 것들을 사러 갑니다 사가지고 좀 돈을 조금 벌 목적으로 잃을 수도 있지만 벌 목적으로 막 들어가는데 여기를 지금 완전히 막아놨죠 거기다가 지방에 미분양을 사라고 지금 정부가 약간 열어줬어요 약간 열어줬는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앞으로 점점 좀 아직 상황이 안 좋은데 여기를 지금 내가 어떻게 들어가 그러면 엄청난 혜택을 주지 않으면 한마디로 그런 거잖아요 야 너 망하는 판에 들어가라 라고 떠밀 거면은 갔다 왔을 때 엄청난 그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보상은 안 줘 안 주고 그냥 내가 여기 사면은 그냥 뭐 중간은 안 할게 정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내가 너한테 받을 건 다 받을 건데 그냥 네가 돈 넣고 크게 벌어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저는 거긴 못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은 여기도 안 가고 여기도 안 가고 다 안 가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 포지션인 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아닌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아닌 건데 똑같이 다주택자들의 어떤 그 투자 마인드로 접근해 보면은 막 올라가고 있는 것보다는 안 올라가고 뭔가 되게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투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비부동산인 자산에서 아무도 기대감이 없는 뭐 이런 것들이 뭘까를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한 상황입니다 원래라면은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 15년 했으니까 그래도 어떤 사이클을 좀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빌라나 오피스텔은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무조건 풀어줘서 저게 지금 완전 아수라장이거든요 그럼 저기를 들어갈 사람은 다주택자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불 끓어가는 사람들은 소방수지 불 끓어가는 사람들은 그 구경 나온 주민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소방수들한테 뛰어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소방수들 들어가지 말고 일반 주민들이 가서 불 끄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 아무도 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 구하러 안 오지? 라고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특이하게 아무도 그 판에 안 들어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정책을 좀 풀어보려고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워낙 정치적인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풀까 말까 풀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이거 풀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끄는 게 나한테 손해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여야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빌라를 가지고 있는 빌라에 지금 우리 불 났으니까 구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불에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되게 특이한 건데 문제는 이게 더 길어질 것 같아 소방관들이 못 들어가 지금 폐허가 남고 이제 그 화마가 쓸고 간 이제 완전히 그냥 박살나 있는 시장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구경 나온 주민들 있죠 이 구경 나온 주민들도 빌라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에 살던 사람들이 불 났으니까 우선 피신을 한 거야 피신해가지고 이제 불이 났네 소방수들이 불을 꺼주겠지라고 하는데 소방수들도 옆에서 같이 구경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뭐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고 있다고 굳이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 주민들도 이제 불이 다 꺼지잖아요 결국에 불은 꺼집니다 어떻게 하죠?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빌라들이 다 폐허가 돼서 아무 집도 없어 그럼 이제 경찰한테 물어보죠 나 집 어디로 가야 되냐? 라고 물어봤을 때 경찰들이 저는 경찰인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옆에 소방수들한테 물어봐요 나 어디 가야 돼요? 저는 소방수인데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은 누가 필요해요? 텐트 칠 사람이 필요해 텐트를 칠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잠깐 오늘 우리 텐트도 없는데 어디 가지? 해서 체육관을 구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관을 찾아요 행정하는 정부나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막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뭐냐면 기존에도 항상 일어났었던 어떤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은 그 붕괴됐던 거에 부작용으로 이 수요가 어딘가로 쏠리는데 그게 월세든 전세든 어딘가로 가긴 가지만 모두가 수용을 못하는 순간 텐트든 체육관이든 뭐든 막 이렇게 필요합니다 근데 텐트랑 체육관은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잠깐은 때울 수 있어요 한 한 달 정도만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용납은 되죠 불이 났으니까 근데 한 2년만 참아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못 참습니다 분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전세랑 월세가 뛰기 시작하잖아요 주민들 있죠 피신 나왔던 주민들이 행정부한테 장관이든 군수든 막 멱살을 잡아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내 집 내놓으라고 그래 내 집을 안 내놓을 거면 나 전세든 월세든 갈 테니까 뭐 지원을 해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풀기 시작해요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이 5억에 딱 막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늘어난 거예요 원래는 막 1억으로 시작했나 그랬을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 비율이 계속 늘어나요 왜? 내가 지금 저 집 들어가야 돼 자 텐트랑 체육관에 사는 사람이 100명인데 저기 빈집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중간중간 뭐 집을 또 짓잖아요 조금조금씩 지으니까 그럼 그 빈집에 들어가려면 전세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싼 집에 들어가려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해주라고 그래요 아니면 뭔가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어 멱살이 너무 많이 잡히니까 그럼 나도 돈을 드리겠다 하면서 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전세가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다시 튀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불이 처음에 붙었을 때 빨리 꺼줘야 돼요 그래서 전세사기든 뭐든 빌라 시장이든 오피스텔이든 뭔가 붕괴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 집을 살려야 되잖아요 불을 빨리 꺼서 불이 한 채나 두 채 불 태우고 끝나야 되는데 100채 200채 불 태울 때까지 구경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100채 200채가 아니라 1000채 2000채를 태울 것 같은데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냐 다주택자분들이 두 가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풀어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풀어줄 것 같은데 불타서 약간 아직 뼈대 남은 거 고쳐서 쓰면 어떻게 잘 팔릴 것 같은데 정도로 생각을 하는 물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풀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언제 풀지는 모르지만 푼다면 다시 투자를 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약간 현금성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는 현금화가 쉬운 자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갔다가 2년 4년 묶이는 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 또 풀 수도 있으니까 잠깐 잠깐 들어갔다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들 하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미국 국채 이런 얘기도 하고 비트코인 얘기도 하고 주식 얘기도 하고 있는 게 아니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걸 관심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판이 지금 이상한 겁니다 왜 경찰들이 소방수를 막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소방수들 그럼 뭐 해? 불 안 끄면 뭐 합니까? 다른 거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이 잠깐 있다가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 두 번째는 더 궁극적인 얘기인데 이게 저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난번 때 소방수로 불을 꺼봤어요 소방수로 불을 꺼보고 그때 약간 소방수들을 칭찬해줬어 와 너네 고생 많다 이렇게 불도 나고 하는데 진짜 들어가서 고생하고 막 매연 먹고 하면서 힘들었지? 너네 잘했어! 라고 하고 월급을 깎아버려 그리고 갑자기 구조조정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소방수들이 지금 벙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이 불 난데 불 끄고 여기 지금 사람들 막 살려주려고 막 되게 고생했습니다 물론 소방수를 무보수로 일하는 건 아니죠 나도 불 꺼주고 돈도 벌 마음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게 애국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이득을 보려고 한 거긴 하지만 이게 사회에서는 필요한 구조인 거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너 왜 불 껐어? 너 왜 그때 그랬어? 하면서 갑자기 구조조정에 월급을 깎아버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직위해제를 막 시켜버립니다 야 너는 소방수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방수들이 막 이제 겁이 난 거야 야 이거 하면 큰일 나는구나 라고 해서 그럼 나도 옆에서 이 방화복 벗고 같이 구경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졌어요 왜? 우리 집은 불이 안 탔으니까 근데 여기서 다주택자를 풀어준다 풀어주면은 과연 다시 소방수가 이 방화복을 입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다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이게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됐었을까? 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판이 열려봐야지 알 것 같은데 그렇게 과거처럼은 잘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사업자에서 너무 크게 한번 당한 사람들이 많고 거기다 이제 소급 조경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불 끄고 있는데 옷을 벗겨 불 끄고 있는데 갑자기 물을 꺼버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 지금 불 꺼야 되는데 왜 물을 잠궈요? 야 너 물 너무 많이 쓴다? 너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야 니가 너무 물을 많이 쓰니까 지금 옆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 너 그러면 안 돼 나와 나오라고 빨리 막 이러는 거예요 나갔더니 막 갑자기 푸시업 시켜 푸시업 시키고 갑자기 막 형사처벌 하겠대 그러니까 이제 얻어맞고 막 튀어나온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 다시는 나 소방수 안 한다 나 안 합니다 내가 이거 뭐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주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 빌라로 막 들어간다거나 오피스텔로 들어간다거나 지방 미분양으로 들어간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한 번 잘못된 정책을 쓰게 되면 다음번에 더 큰 그 보상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아서 되게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동산판은 되게 기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도 지금 뭘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필요한 사람들은 항상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필요한 사람들이 원하는 집들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 집 사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은 잘 안 팔리고 걔네들만 막 올라가지 또 전국적으로 보면은 상황이 또 안 좋아 그래서 이게 맞나? 내가 저걸 사러 가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계속 드실 거고 이게 뭐 이상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이라면은 결국에 시장은 되게 기형적으로 가는 거고 결국에 이런 게 부작용이 막 모이고 모여가지고 응축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터질 거예요 어딘가에서 뭐 이상하게 터집니다 조금 신축 빌라들이 갑자기 뭐 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책을 살짝 풀어줬더니 뭐 거기로 막 쏠려갈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 이거를 풀려면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체계의 정상화 그러니까 소방수는 다시 소방수 일을 하고 경찰은 다시 경찰 일을 하고 주민들은 빨리 불을 끄고 들어가고 집이 불탔으니까 다시 집을 지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이 마을이 정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정상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우선은 지금은 우리 편 말이 맞는 것 같아 니네 편이 틀려 이러면서 조금 더 싸워보자 우선 불은 나고 있는데 불 나고 지금 저기서 구해주세요 하고 있지만 우선 내 말이 맞지 않니? 라고 하면서 지금 약간 조금 더 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저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찌 보면은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저는 무당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 체계와 이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해야 되는데 너는 저기야 이렇게 말했던 게 너무 오랜 기간이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감정적으로 서로 다들 많이 상해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는 결국에 나중에 더 크게 뭐가 터진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굳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즉흥적으로 한번 설명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